유목이 도르말라구요 그래서 어떤사람은 타이크림을 부르라 어떤사람은 왜 그걸 하냐고 내가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쓰였을 때 뭐 그렇게 하냐고 정말 혹시 그리는 아까 제가 긴장하는 것 같군요 자기생각이 있지 그 사람한테 또 노트도 써야하니까 나는 무슨게 나왔더라구요 너무 자기생각이 너무 웃겨 약간 신기스러운 일이 있어야지 그래 어떤 교총이여도 어떤사람은 생활을 화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사람은 살인의 책임으로 기간이 반응받을 수 있는거 지금 지금 코로나가 지금 서툴이네 네 네 이 코 하나가 좀 머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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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신생각이 막내 공생각이 상당히 우리도 몇개나 하던데 저녁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같이 다시 어? 콜라 콜라겐은 젊은거 먹어요 70대 정도의 운동도 말고 그 운동도 그 운동도 그 운동도 그 운동도 그래서 그거를 드세요 누군데가 안될거 누군데? 아 콜라겐은 머리카락 인무원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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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안쪽에 세개지 이른 그런 shifts 옆에 하 아멘 하 하 물 하 고 바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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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